말아야 초! 저는 화면이 있어! 역시 유리감이여. 최신상황은 어디에 있어? 상황은 어디에 있어, 상황은 어디에 있어? 상황은 어디에 있어? 나 진짜... 왜 떠들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네, 이게. 두 번째인데? 자영 사회를 너무 보고 싶다고. 어떡해. 어, 뭐야, 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물로 보니까 더 멋있네. 그러니까 계속 쳐가보게 된다. 안 찢냐. 축하합니다. 옆에서 튼튼한 아내가 됐겠습니다. 뚱뚱이 아니고 됐겠습니다. 뚱뚱이 아니고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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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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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럽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계속 거란과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목서 목이 쉬어가지고 양해 말씀 구하고 나은 인생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빨리 가려면 한 사람 혼자 뛰어가고 또 먼 길을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어쩌면 함께 가는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두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을 산다고 하다가 나중에 지나면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헤어지기도 하는데 어우 줄에 많이 들어오시겠어요. 말씀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깔끔하다. 깔끔해. 많은 분들이 덕담을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좀 잘 모르시니까 우리 재중이가 대신 일본말로 덕담을 하는 걸로 우와 멋있다. 多分ここまで来られたのは本当に鞘さんと平田さんお二人の祝福をするためそして愛の気持ちそして応援の気持ちを皆さんの一歩一歩に込めてここまで来られ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そして皆さんと同じ場所で同じ空間の中で一緒に祝福することができてすごく嬉し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私が言いたい言葉を決め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何を言ったんですか? 後に説明してください。 はい、本当に嬉しいです。 本当に嬉しいです。 누구 누구? 안녕하세요. 방송으로 두 분의 알감로 사랑의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과연 누굴까요 가수는? 심 씨 아니야? 알고 있었어? 아니 이 차 안에서 연습 많이... 날씨였습니다.